안녕하세요. 저희 어스골프 멤버들 여름 전지훈련을 강원도 오크밸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요. 저희가 오크크릭 퍼블릭 셀프 라운드 야간 연습 삼아서 18호 라운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할부씨 커플은 우리 PXG 화이트 저희 팀복을 입고 오셨고 저희는 약간의 비슷한 하늘색 계열로 입고 왔어요. 저희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인데요. 한번 개인적으로 각자의 목표들이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남자분들 티샷 타고 저희가 바로 티샷 타러 가려고 카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프 라운딩인데요. 한번 열심히 잘 쳐보도록 할게요. 오크크릭 이번 휴가의 첫 번째 티샷 좌측 오우 나이스 세잇 내려갔어 내려갔어 김팔구씨 오크크릭 휴가의 첫 번째 티샷 몇 번 돌리고 치세요. 신상 신발을 신고 나오셨군요. 너무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아 좋다. 맞췄셨나요? 네. 에임 좋습니다. 우샤! 나이스! 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팝파이브 세컨샷 굿샷! 좋아요. 벙커 전입니다. 잘 갔어요. 네. 우리 김팔구씨 세컨 오버노드로 공략합니다. 팝파이브 눈이 두 개로워. 굿샷! 오 마이갓! 가보자. 저기 걸려있는 것 같다. 여기 볼 있어요? 볼이요? 나 다시. 응. 나갔을 것 같아. 나우세요? 응. 레알 스코어입니까 오늘? 오늘 레알 스코어 다 적어진 거다. 우리 전지훈련 다 레알 스코어입니다. 장호선님 우측 해제드입니다. 장호 오비 오늘 안 하겠습니다. 룰대로 가겠습니다. 룰대로. 룰이 원래 뭔데? 여긴 해제드. 그래? 원래 대회 때는 다 오비 무조건. 굿샷! 어 근데 감긴다 약간. 쟤도 약간 펑커 들어갔거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첫 호를 좀 정신없게 시작해서 약간의 정신이 없습니다. 몇 나와? 반스윙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반스윙만.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 오. 오. 내려갔네요. 이번 얼티샷. 하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번을 티샷 일본을 좀 땀을 뺐어요 인팔 9시 몸에 안풀린 관계로 으 30조건 오른쪽으로 보세요 넣고 더 오른쪽sl 네 어 됐어요 이랄 Afterwards 제가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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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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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페이드에 아주 잘 날라가네요 그냥 권이 둘러가는거같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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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 쌉 쌉 괜찮아 괜찮아 시골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홀 엄청 급하게 지나왔구요 두번째 홀 세컨 천천히 지금 약간 급해 스윙이 와우 스톱 나 뺐 나 뺐 또 내려갔나보다 좀 흘렀다 와우 나이소 짧아 나이소 약하지 3번 홀 파3입니다 이거 아프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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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님 그냥 맨땅에 치는게 더 많아 이거? 어 아니면 좀 혼나긴 하는데 굿샷 굿샷 나이소 첫번째 파3 3번 홀 어 유틸리티 티샷 아 아 방향 좋은데 길다 좀 흘러버렸네 나 뺐 나 뺐 자 김팔구씨 파3 물을 건너서 잘 갈 수 있을까요? 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 근데 그 앞에 하면은 스트레스가니까 뒤로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좋은 방법인데 발로 밟아버렸어요 오케이 한번 붙여보세요 나이스트로 한번 한번 하나 더 올려봐 빨리 하나 더 꺼내 오 금맛 아까 좋아하나 지금 상큼하네 고 4번 홀 팝포 입니다 땅 굿샷 대박 잘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셀프 라운드를 하는데 자동 카트가 아니라 일일이 카트를 끌고 가야 하고 약간 정신이 없네요 오른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오른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오른쪽 오우 올라갔다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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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이네요 커버 커버가 잊어버려서 약간 거시기 하나요 찾으면 되죠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누가 누가 더 잘 붙일까 올라갔어 오우 오우 진프로 윈 나이스 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절로 들어갔어요 짱프로는 마크 마크 오케이 마크 이거 못 넣어가지고 아람스카시아 줬어 자 넘기겠습니다 네 하이프 약합니다 한번 하다가 살짝 건덴 것도 친구로 되는 거죠? 아무도 못 봤어요 야 주영아 오른쪽이 높은 거 맞지 뭐 네 맞아요 이거 없다라이 없어? 응 이쪽이 홀컵이 올라가 있는데 라이 없어 라이 없어 헷갈리면 안 돼 아우 아우 이쪽이 있는 거 같은데 일부러 없어 진짜 없어 없잖아 어? 어 옥샤에서 하는데 없어 아우 있잖아 땡겼잖아 고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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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아 에이에 아 아 아 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나이스 온. 버디 펀. 스타트. 나이스 펀. 나이스 펀. 나이스 펀. 굿샷. 진짜 가보기 잘 들어갔다. 나이스. 기술샷이네. 굿샷. 거봐 애임 쪼꼬 왼쪽으로 사라니까 나이스 온 잘했어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네 전반 8번홀 장프로님의 버디펫 저도 버디펫 네 위에 오락치세요 아유 약하다 버디 봐 들어와 나이스 파 한 바퀴가 없었습니다 나이스 첫 버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역시 파3의 여왕 가볍게 티샷으로 2m 쪽으로 붙여버렸습니다 버디 아 열렸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자 긴골린도 포토 잘해보세요 마무리 마무리 한번더 마무리 한번더 마무리 수고했어 가볍게 가볍게 좋다 힘 빼는걸 잘 치시네 이제 어 거의 뭐 4개씩으로 치시는데 지금 130만 보네 느낌은 어깨 땡긴데 어깨 들었다 지금 어깨 땡긴데 어깨 들었다 한번더 연습시 어우 야 발레하는거 같아서 지금 오우 싸대기 감 잡았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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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샷 괜찮은데 왜 어 몇 번월이죠 6번 5번 맞나 5번 5번 굿샷 잘 갔어요 네 후반 6번호 5번입니다 저희가 오늘 셀프 라운딩을 하다보니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네 잘 섰습니다 굿샷 잘 갔다 나이스 모자고 완전 굿샷 신뢰 네 우리 팔굿씨가 후반 6번만에 셧감이 들어와서 집에 갈 때쯤 네 오늘은 먼저 그냥 연습 모드로 근데 캐디가 없다 보니까 좀 정신이 더 없고 이게 지금 카트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서 일일이 왔다갔다 해야되다 보니깐 좀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연습하고 내일부터 정식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잘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8번 아이언 아 8번 아이언이래 8번 홀 파스리에 왔습니다 네 오늘 뭔가 좀 어 준비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좀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트 챙기기에도 바쁘고 클럽 챙기기에도 바쁘고 네 그래서 약간 영혼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 이제 마무리하고 네 숙소에서 오늘의 라운드에 대한 토킹 어바웃을 하고 네 내일을 잘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내일하고 어 이틀도 음 셀프 라운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셀프로 신청을 해놨는데 캐디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네 너무 정신이 없고 일단은 어 네 약간 거리 측정하고 있어서에 약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캐디언니가 있으면 뭐 대략이라도 해줘서 비슷한 클럽을 뭐 한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데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방금도 제가 원래는 뭐 한 11번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번으로 반스윙 해서 근데 너무 잘 맞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음 네 오늘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전지훈련 첫날이고 연습 모드라고 생각했으니까 남은 홀들이 아주 많거든요 남은 오늘 남은 홀 그리고 저희 전지훈련 동안에 남은 홀도 한번 잘 쳐보도록 할게요 네 돌려주이소 돌려주이소 네 우리 팔구씨가 약간 강원도랑은 맞지 않나요 약간 파주 쪽 이쪽이랑은 되게 잘 맞는데 약간 좀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네 내일이랑은 또 더 낮에 또 치니까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남은 홀 두 홀 잘 치고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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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프로님 파3 티샷 야 좋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향은 진짜로 핀빨로 잘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핀빨로 다시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무룩해하고 계셨는데 웃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 1일 캐디를 맡으셨던 이 프로님 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야 두껍다 공안했다 공안했어 카트 캐디 하시느라고 오늘 너무 힘이 빠지셨 우리 89시 가버리고 있습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물을 선불해 선물을 선불로 선물 선불로 아 누가 아무리 감사한 거 같은데 영납을 아 그러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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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자 파티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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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무거워 뛰지 못하겠다 아니, 감상하려고 했는데 모두를 갖고 있어, 군이 말아가지고 개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때문에 차려야 돼. 개봉을 하겠습니다. 개봉, 개봉. 개봉을 하겠습니다. 원래 가사 파티하려고 했는데 와, 이토리 줄 바로 버리시네. 어디 괜찮니? 류 플러시. 엉덩이 보이면 안 돼요. 그거 중에 하나 류기도 꺼 잊어버렸는데 친구가 또 하나 사주네요. 네. 땡클, 땡클. 어, 달라요, 달라요. 드리브 칸 2개월 월급 올인했습니다. 맞아. 오, 예쁘죠?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야, 재우 씨 코 소리 나오면 오랫바로. 아, 귀여워요. 네. 이거 진짜 전국에 딱 하나 사있나봐요. 어머, 어머. 갤러리 하나 사있나봐요. 시발 사이즈 몰라, 그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 뭐야? 운이 좋았어요. 누구야?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 맞는지 한번 신어봐요. patience. 10,000원으로. 이제 20,000원이 같이 해가 만나 thats 거기서 이제 내가 그 부분은